네, 로마서 7장 17절부터 8장 4절까지 로마서 7장 17절부터 8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교도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고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적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로마서는 초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여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 가운데 보면 지금 바울 사도의 간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오 또 특별히 바리세파라고 하는 굉장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파에서 신앙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 속에 계속해서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의 원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계속 그 죄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구원 받았다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그런 갈등과 고민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수없이 있고 묵상하고 또 이런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의 그 내용을 주석이라든가 또는 설교집이라든가 여기에 관계된 그런 책도 많이 읽었는데 바울의 그 심정을 제가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어떤 생각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다가 정제와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제함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이제 완전히 그런 하나님의 정제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감을 갖게 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서 그들 또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제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바로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가장 큰 복이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벌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외인이고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 죄사함,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축복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지금 와 있지만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죽게 된다면 정제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다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것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그하고 주는 그 안에 그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 안에 그하고요? 주 안에 그하고 여러분 그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그하고 주는 그 안에 그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그하는 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과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몸인 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 밖에 있어요? 그걸 보면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이 무리가 교회인데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이 모여서 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바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집에서도 예배를 드린다 인터넷 켜놓고 거기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이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그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안 한 사람은 어때요?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하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본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형제를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 받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 가운데 그하고 있다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없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정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제함이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일입니다 이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그런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이런 걸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그 양손과 양발이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2000년에 와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 날이 오늘이고 이 주간인데 여러분 어떻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까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블과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정제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 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다시 죄값을 묻지 않고 그에게 정제와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결코 정제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정제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첫째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는 자는 주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나의 앞길, 나의 일생,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사업,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또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환란이나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마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으면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환란도 핍박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게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의 손호를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안에 확실히 거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 순간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이제 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제와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가는데 뭐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그의 형벌이 따른다고 이렇게 나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그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 번째로 절망이 없습니다 한 번 옆사람이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럽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길면 1년입니다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사가 약이나 어떤 의술로 고칠 수 없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자녀가 말 잘 들었는데 좀 크면서 말을 안 듣고 뭐 교육을 시켜도 별걸 다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때로는 그런 어떤 아내가 남편의 어떤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꿈과 소원이 있는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그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절망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그걸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명하니까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가 사형선고를 받고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어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병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어떤 누가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너무 낙심하고 포기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깡패도 변화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장녀도 성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이런 것으로 나의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꿈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장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공부 좀 잘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진학을 못했어요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얼마나 제가 낙심을 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런 모든 어떤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망이라는 단어가 제게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런 말이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제정 러시아를 침공하다가 전쟁에 패배하고 결국에 여러분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그런 섬으로 유배를 가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되었어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했지만 그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부딪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나가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고 그 꿈을 성취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망이란 단어가 더 이상 없고 이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었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 어떤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안 되는 일을 부딪히면 절망하고 막 낙심하고 이런데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자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첫 번째 결코 정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빌리포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메 여기 보면 그러지요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빌리포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니까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빌리포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다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집 안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아니 네가 너희 집사람도 좋은 직장 다니고 너도 직장에 좋은 데 가서 그렇게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30몇 년 전에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목회하면서 직업을 갖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가 요즘 1년에 한 3천 개 정도 우리나라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지금 한 6만 개 교회가 넘는데 목회자가 한 60만 명쯤 우리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6만 개 넘는 교회들 가운데서 3천 개 이상 문을 닫는데 교회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또 3천 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개척교회 성공률이 1%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몇십 년 전에는 십자가만 꼽으면 교회가 됐고 개척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누구도 개척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거의 하면 부담스럽고 이제 많은 힘든 일이 생길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은 교회가 굉장히 요즘은 성장한다는 게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30 몇 년 전에는 어떤 게 있냐 지금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택배 일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해가지고 제 아는 분도 그런데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도 있는데 옛날에는 30 몇 년 전에는 그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상상을 못 목사는 그냥 목숨 걸고 한 가지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먹을 게 없으면 금식을 하든지 구음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밥을 못 먹고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고 또 라면도 못 먹고 이런 분들이 많을 때인데 아니 집 안에서 보니까 그래도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 하니까 얼마나 이건 불확실한 일로 장례가 불투명한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걸 허락을 하겠어요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30 몇 년 동안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한 대 성정권 중 한 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모든 피로를 하나님이 채워 공급해 주셨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풀로신학 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하고 있는데 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사례비를 아예 안 받다가 저희 집사람이 직장 그만두고 목회를 할 때 꼭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금액만 사례비를 받았어요 정말 이게 여유가 한 푼도 없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힘들었던 게 사람 노릇을 하기가 좀 힘들다 그걸 느꼈어요 왜? 제가 예수님 안 믿기 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 제일 먼저 술값 내고 밥집에 가서 밥 먹으면 제일 먼저 밥값 내는 사람인데 아니 이제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게 뭐예요? 좀 형제들한테도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가서 부모님 어디 불편하시면 누가 형제들 돈 내라 이런 얘기하면 제가 다 내버리고 항상 이런 성격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 구실을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가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도 넉넉한 사례비를 주지 못하고 성전거축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교회가 부응하면 부교육자들도 사람 구실하면서 좀 살게 사례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대학 대학원을 보내고 대학원을 지금 세 번째 갔는데 신학 대학원 가고 또 미국에 가서 대학원 또 풀러 신학 대학원에 가서 성교학 석사 또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제가 돈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거축하는데 이거 할 때 어떻게 돼요? 단임 목사인데 내가 가장 먼저 희생하고 앞장서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헌금하길 바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양심이 바르지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응회 할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그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아놓은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아놓고 한 사람보다도 모든 피로를 성도님들의 어떤 손길을 통했으든지 어떤 방법을 통했으든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그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그랬잖아요 겨우 겨우가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이죠 더 이상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삶의 제가 보니까요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지 못해요 그냥 목표하고 있는 게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런 궁극적인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잡으면 그리고 누리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막상 돈, 명예, 쾌락, 권력 이런 걸 성공하고 출세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인생이 굉장히 그거를 목표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 미래 이런 그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왜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고 돈, 명예, 권력, 회락, 성공, 출세 이것만을 여러분이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의 허물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달려왔습니까? 부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얼마나 여러분 지금 그런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얻었던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가지고 있는 부와 그런 것도 이제는 자신을 거기에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 그어하지 않고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뭐라고 하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있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그걸 되짚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지함이 없습니다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하고 오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